으아아아아악! 암구라 수액 컥 오! 암괴를 제압하다니 대단해! 아 이참에 너의 경공술 실력 좀 볼까? 경공 버튼 보이지? 그걸 눌려 일단 도약한 상태에서 한 번 더 경공 버튼을 누름 잘 하는걸? 한 번 더 넘어야 하니 이번엔 내 안내 없이 혼자 경공술을 해봐 ежде 2주일에 서비스를 진행해 20세 21세 18세 20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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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비천성입니다. 4분이 맞죠? 벽을 이용한 반사경공 지금이야 벽에 닿은 순간을 놓치지 마 그렇지 반사경공은 시간이 짧으니 집중해야 해 조작킬을 사용해서 옆으로 이동해봐 벽에 찰싹 붙어서 움직일 수 있어 멍청한 놈 제발로 감옥에 들어오다니 rename Fin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잊지않고 이 싸우는 이 반사경공은 관련되게 tribunal 일요일 날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